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표현은,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좀 깎아주세요. 입니다. 먼저,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입니다. 슈퍼마켓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보이지 않아요. 점원에게,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해요.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계산을 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만 있어요. 점원에게, 카드로 내도 돼요? 라고 말해요. 카드로 내도 돼요? 카드로 내도 돼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카드로 내도 돼요? 카드로 내도 돼요? 카드로 내도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다음은, 좀 깎아주세요 입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조금 깎기도 해요. 가격을 깎고 싶을 때,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해요.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점원에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슈퍼마켓에서 사고 싶은 물건의 위치를 물을 때에는, 라면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싶을 때에는, 카드로 내도 돼요. 와 같이 말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을 깎을 때에는,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계산이 틀렸으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